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척추외과 원장 이한일입니다 척추수술 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 부위 잔여 통증을 없애주고 제한된 운동 범위를 늘려주고 근력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그럼으로써 통증 이전의 단계로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번째로 자세교정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있었던 잘못된 생활습관의 교정이 필요하겠죠 요즘은 대부분 직장인분들 앉아서 일하십니다 앉은 자세, 서있는 자세, 그리고 걷는 자세 이러한 기본적인 몇가지 자세를 교정해서 통증 재발, 나아가서는 척추질환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교정이 되었다면 스트레칭 동작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 동작에서 주의할 점은 회전 동작과 같은 지나친 관절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척추 스트레칭은 과하게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할텐데요 수술 직후라면 걷기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걷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죠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수술 부위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산소와 영양분을 도와주면 회복이 빨라지고 염증 반응과 같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낮춰줍니다 또한 수술 중에 약화된 심장과 폐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자세교정에도 도움을 주겠죠 만약에 무릎과 발목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수영장 같이 물속에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걷는 것 빨리 걷는 것 다 좋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 5일 이상 하시면 됩니다 척추 수술 직후에는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복이 되면서 30분 이상 앉아 있어도 통증이 없는 경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3시간 또는 5시간 이상 장거리 운동을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 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수술 후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생활 습관처럼 하시면 좋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척추질환 환자분들 중에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 중에 운전 중 잠시 휴식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척추 건강에도 안전장치 역할을 해준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고요 오히려 좋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근육이완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겠죠 수술 직후에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 또는 보조기를 풀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귤국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꼭 사귤국을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 치유와 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뼈에 좋다고 생각하는 칼슘 뿐 아니라 아연과 같은 무기질, 비타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가 기본입니다 특정 음식에 편중돼서 편식까지 마시고 골고루 섭취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 흡염과 지나친 음주는 수술 부위 염증과 뼈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척추 수술 후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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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